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호함기 대표 강사 김동영이야. 집중. 6월 평가원 왔잖아. 그치? 6월 평가원, 작년 6월, 올해 6월 평가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작년 6월 평가원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동사,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동사, 아주 쉬운 것들, 그 다음에 비동사 이런 거 다 빼고 난이도가 있는 동사를 모아보니까는 150개 정도가 됐어. 근데 150개 중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거는 여러 번 반복됐지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역시 자료를 또 제공했어.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A라는 지문에서는 이렇게 쓰였다가 B라는 지문에서는 다리 쓰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동사를 정리하고 암기할 거야. 그래서 이게 파트가 원, 투로 나눠지는데 원을 한다. 알겠지? 갑니다. 자, 도미네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자, 보자. 이 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게 돔이지, 돔부장. 이 돔을, 이 돔을 내가 뭐하는 거야? 시작. 지배하다. 어려운 건 아니지?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얘는 영어 글래셔라는 영어 단어가 빙하야, 빙하. 빙하는 반짝반짝 빛나니, 안 빛나니? 빛나지. 자, 빛나다. 영광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하나, 둘, 셋, 글로리.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잔을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술잔, 글라스. 됐니? 그러니까 얘가 빛나는 거와 관련된 거야. 글래셔를. 글래시에이트가 영어로 뭐하냐? 시작. 빙하로 뒤덮다. 거기 뭐라고 하냐? 빙하로 덥다라고 해서. 그럼 빙하를 외워야 되겠네. 빙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글래셔를.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라 이거야. 글래셔를 빙하. 됐니? 자료가 제공될 거야. 알겠지?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옆으로 갑니다. 자, 리버티가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자유지. 얘는 자유롭게 하다. 또는 뭐가 돼? 해방시키다. 여기서는 뭐로 쓰였냐면 해방시키다로 쓰였어. 그러니까는 자유,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야? 해방.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자, 매니플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맨이 사람이지? 사람이 뭔가를 땡겼어. 풀. 뜻이 뭐가 돼? 조작하다. 근데 훗날은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이 맨이란 단어가 손이란 단어로 바뀌어. 손으로 땡기다, 조작하다. 되니? 손수한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자, at 동사용 빠지니까 중간이란 영어 단어가 있지. 얘가 조정하다, 또는 중재하다라는 뜻인데, 중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하나, 둘, 셋, middle. 그럼 철자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지. 중간지만, moderate. 중재하다, 조정하다. 자, nomin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네. 얘는 영어로, nomi가 영어로 name이지, 이름.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임명하다, 지명하다, 명자에다 동그라미 쳐라. 얘가 우리나라 말로 뭐야?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는 거야. 명명하다. 명찰 생각하면 돼, 명명하다. 자, 국방부장과 김동령. 뜻이 뭐야? 임명하다, 지명하다. 명자에다 동그라미 쳐.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완수하다, 완성하다, 금마치다. 이런 뜻이지?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옆으로 갑니다. 자, engage. 자, 이거 해보자. 얘가 영어로, 사실 어원상을은, 얘가 동사형을 만들고, 얘가 결혼이라는 영어 단어, wed의 변형이야, 사실. 됐니? 자, 우리가 맹세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여기 밑에 좀 잡아주세요. pledge야. 얘는 결혼을 맹세하는 거야. 봐봐. 이 wed가 ready야, 여기서. 얘도 결혼하다, 얘가 결혼하다. gauge, 얘도 결혼하다. 얘는 결혼을 맹세하다. 얘는 결혼하다. 근데 얘는 결혼은 아니고, 약혼하다. 약혼하다. 약혼하다, 약속하다, 종사하다, 참가하다. 다시 한 번. 결혼하는 건 약혼하다, 약혼을 약속하다. 우리 여자 남자 일부 종사라고 하지? 종사하다. 또는 뭐가 돼? 시작. 참가하다. 근데 여기서 이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작년 6월에서는, 봐봐. 참여하다, 통화하다로 써요. 통화가 뭐야? 서로 통화한다는 거지, 그치? 통화한다의 개념. 뭐예요? 시작. 참여한다, 통화한다. 됐습니까? 어, 그쵸. 그래서 참여한다. 뉘앙스의 확장이 있다. 자, 얘의 영어를 치자. 약혼하다, 약속하다, 종사하다, 참가하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언어로 외우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은, 약간 공글래시로 외워도 나쁘진 않단다. 뭐냐면, 자기야, 우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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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 자, 이렇게. 우리 애가 질까?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약혼하다, 약속하다, 종사하다, 참가하다. 알겠지? 이렇게 공글래시로 외워도 나쁘진 않단다. 알겠지?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EN이 동사형을 만든다. 됐니? 자, 얘가 뭐냐? 어, 얘 발음해봐. 쉬린. 얘가, 얘랑 좀 비싸네. 샤이니 영어로 뭐야, 진짜? 빛나는 거지. 얘가 영어로 원래 무슨 뜻이냐는 뭐냐면, 재단이야. 재단이 뭐야, 시작? 제사드리는 단. 또는 뭐야? 성인의 묘를 얘기해. 뭐라고 한다, 시작? 제사드리는 단이나 성인의 묘. 그럼 뺄짝뺄짝 빛나다라는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거야. 됐니? 알자는 무슨 사운드? 생략 사운드. 선생님한테 배우는 애는 알고 있지, 시작? G, H, R, L, G, H, R, L. 다시 얘가 뭐라고 한다, 시작? 제사드리는 단. 뭐라고 한다, 시작? 재단. 또는 뭐가 돼? 성인의 묘. 알겠습니까? 자, 집중.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종교가 제일 위였어. 그래서 신정, 최고. 그래서 재단을 영어로 뭐해야 되죠? 소중의 역이다. 제사드리는 재단을 뭐야, 시작? 소중의 역이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재단은 어때? 반짝반짝 빛나지, 그치? 왜냐면 신성시되는 거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사과하다. 이건 어려운 단도 아니고 넘어가자. 얘는 정당성을 부여하다. 이유가 뭐니? 얘지. 얘가 영어로 뭐야? 작가라는 뜻은 많이 알고 할 때. 얘가 권력과 권한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드라마에서 최고로 힘 센 사람이 누구야? PD? 한 물 갔다. 요즘 작가지. 맞습니까? 작가가 힘이 제일 쓴단 말이야. 작가는 뭐가 있어? 권력과 권한이 있어. 얘는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다. 정당성을 부여하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당성을 부여하다 나와서. 다시 한 번, 작가의 권위. 시작. 작가의 권위, 작가의 권위, 작가의 권위. 작가의 권력, 작가의 권력, 작가의 권력. 정당성을 부여하다. 자, 컨시더러는 고려하다. 어렵지 않고. 커버. 집중. 우리가 커버가 뭐라고 해요, 언니? 시작. 덥다. 그치? 근데 작년 모평에서 커버의 뜻은, 야, 내가 이 정도 너희들 다 커버할게. 커버할다. 포함하다로 쓰였어. 그래서 거기 보면 커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함하다로 나와 있다. 알겠니? 그래서 덥다는 기본이고, 작년 이렇게 포함하다로 쓰였다라는 거. discover가 영어로 뭐야? 발견하다. 됐어. operate 뜻은 뭐가 돼? 시작. 제안하다, 제공하다. job, offer. 직업 제안. 어렵지 않고. prefer. 얘가 영어로 선호하다지. free는 선자 많이 쓸려주지. prehistory. 역사인데 앞에다 선자 들어가라. 시작. 선사. 됐니? 우리 free 기억나지? 앞전선의 전진. 미리. 이런 접두어약 한국말의 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조어학습법 확인해 보시고. 자, refer to. 얘가 영어로 뭐하대? 시작. 언급하다. 남자들은 축구 너무 좋아하지. 축구에서 심판을 뭐라고 하냐? 시작. referee. 행동하는 사람은 player. 심판은 referee. 말로 한다 이거야. 선수는 몸으로 하고 심판은 말로 하고. referee. 옆으로 갑니다. suffer for. 몸으로부터 고통당하다. 어려운다? 아니야. 옆으로 갑니다. uncover. 집중. 덮은 거를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폭로하다. uncover.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폭로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 그러면 uncover에도 발견하다 뜻이 있어. discover의 뉘앙스가 있어. 그러니까 uncover 안에 discover의 뉘앙스가 있긴 있으나.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약간 부정적인 거를 발견하는 거야. 야, 이거 봐봐. 의도에서. 얘 봐봐. 이 새끼 나쁜 짓 하는 거 봐봐.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폭로하다. 이런 뉘앙스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는 level. expose가 될 수가 있어.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anchor. 우리 사회자라는 뜻이 있지? anchor라고 하자.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배에서 anchor는 뭘 얘기하는가? 시작. 닷을 내리는 거야. 닷. 닷. 어? 닷.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 또로로 내리는 거. 닷.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어디어디. 지금 얘가 이제 딱 여기 세웠어. 기반을 두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 하나, 둘, 셋. 단단한 기반을 두다. 기반의 동물함이 쳐. 됐니? 좋았당? 확인해 봐. 여기까지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자기가 1등급의 난이도가 온 사람들은 잠깐. 난 몇 등급이야? 잘 가. 1등급의 난이도가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 그 다음에 얘. 얘는 다이어의 속성이니까 모르면 안 되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리고 얘를 몰랐다면 1등급은 어려워. 됐니? 자기가 한번 계속 평가를 해보는 거야. 됐어? 이해 되겠어? 우리가 2등급 애들이 1등급을 안 넘어간 이유가 자세히 생각해 봐라. 너무 불톡고 가는 건 아니니. 너무 불톡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뭘 잘해야 되느냐. 어휘력이 탄탄해야 돼. 요번에 선생님이 나가는 기숙학원에 외국에서 한 4, 5년 살다 온 애가 있어. 근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때는 맨날 1등급을 받은 거야. 근데 고3 때 자기가 1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재수라는 친구거든. 근데 요번에 4월에 1등급이 나왔어. 그로 날 찾아왔어. 딱 한마디 하더라. 쪽지. 아, 그거. 선생님. 제가 요번에 쉬운 모의고사였지만 그 1등급 맞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대로 제가 흐름이 약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2등급까지는 유창성이야. 플루언트한 게. 근데 2등급에서 1등급은 정확성이야. 정확성의 기본은 뭐니? 그건 어휘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좋았덩.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가 또 가자. 자, 보자. 자, 가볼까? 테일러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는 뭐라고 읽었어? 재단사라고 알고 있지. 근데 작년 6월 모평에서 얘가 동사로 쓰러 뭐냐면 맞추다로 나왔어. 그러니까 뭐처럼 쓰였어? 그러니까 재단사가 몸에 옷을 맞춰주잖아. 그래서 맞추다라는 영어 단어 테일러가 동사했던 뭐가 돼? 재단사가 아니라 동사했던 뭐가 돼? 맞추다로 나왔다고. 꼭 기억하고. appear의 뜻은 뭐야? 뭐뭐처럼? 보인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넘어가고 identify. 확인하다와 동일시역이다의 뜻이 있지. 보통 얘가 동일시역이다. 물론 여기서 확인하러 나왔으나 확인하다의 뜻이 있고 동일시역이다의 뜻이 있어. 뭐가 있다? with일 땐 동일시역이다. 좋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satisfying 뜻이 뭐하시죠? 만족시키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넘어가자. 자, accomplish, achieve. 자, 뭐야? accomplish가 영어로 성취하다야. 근데 얘랑 같은 뜻이 뭐냐면 얘랑 같은 거야. achieve, accomplish, 성취하다. 그러면 잘 봐. 얘가 성취하다인데 얘는 사실 뭐냐면 자, 봐. complete지. complete 여러분 뭐라고 해요? 완 완성시키다. 어? 성취하다, 완성 똑같지? 철자가 똑같잖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완수하다 얘는 완성하다 얘는 성취하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어 유의만 친 거예요. 얘네가 약간 장난스럽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분하다. sting이란 영어 단어가 뭐야? 찌르는 거지? 찔러서 구별하다, 구별해본 거야.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 구별하다, 구분하다. acquire 뜻이 뭐가 돼? 얻다, 습득하다. 어려운 단어 아니야? inspire 인이 영어로 뭐가 돼? 안 얘가 스프릿, 영혼 스프릿, 영혼 영혼을 안에다 치면 영감을 불어넣다. 됐습니까? 영감을 불어넣다. 그 다음에 require 사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거지? 리퀘스트, require 요구 요청하다.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가격을 넣어가고 arise 뜻이 뭐야? 시작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치? vi 이건 자동사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옆으로 갑니다. 자, 얘 봐봐. 프리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 앞전선에 시작 앞전선에 전진 전자 살려줄 수 있어. 자, 서포즈가 가정하다. 그럼 뭐야? 미리 전에 가정을 하는 거. 됐습니까? 얘가 뭐냐면 시작 전제의 조건을 까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웠어. 하나, 둘, 셋 거기 보면 전제하다. 그렇죠, 전제하다. 가정하다 얘는 가정하다 가정하다 얘가 전 전제하다.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봐봐. 얘는 뭐라고 할까? 전제 조건 프리 전자 살려줄 수 있는 거야. 앞전선에 전진 미리 이런 조학습법 앞전선에 전진 미리 조학습법 꼭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프리 하나 나왔으니까 해줄게. 앞전선에 전 전전 똑같이? 진 미리 원더걸스 누가 있니? 하나, 둘, 셋 선 예 프레딕 예언하다 예자 살려줄 수 있지? 프리커우션 예방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진보하다 선자 아까처럼 했고 전자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보여준 거야. 되니? 앞전선에 전진 미리 프레시드 앞서다 앞전선에 전진 미리 옆으로 갑니다. 리퓨즈 리젝트 거절하다 가볍게 옆으로 갑니다. 릴리스 얘는 영어로 뭐해? 방출하다 또는 뭐가 돼? 영화 같은 걸 뭐야? 개봉하다 이 뜻이 있어 방출하다 개봉하다 원래 리스가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임대하다 얘가 영어로 강조가 돼서 뭐가 돼? 방출하다 또는 뭐가 돼? 영화 같은 걸 뭐가 돼? 영화를 방출하는 거 뭐가 돼? 시작 개봉하다 이런 뜻 자, 여기선 뭐로 쓰였어? 하나, 둘, 셋 배출하다 방출하다 혹시 PD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에 보면은 옛날에 좀 슬픈 얘기인데 박주영이 아스널에서 셀타비고로 임대당했어 근데 셀타비고 좀 잘 못했던 그러니까 뭐가 돼? 방출됐죠 그러니까 니가 강조한 뉘앙스야 옆으로 갑니다 서포즈 가정하다 앱소브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십사하다 여러분 얘가 영어로 뭐야? 샤베트지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샤베트 해줬니? 플라퍼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샤베트가 뭐냐면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야 뭐라고 하자?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 앱소브 흡수하다 그럼 얘는 뭐야? 반대야 강조 그래서 뭐냐면 앱소브가 흡수하다 내가 여러분들의 attention 딱 흡수했어 뭐가 돼? 몰두시키다 그래서 얘는 흡수하다 흡수하다로 쓰였네 몰두시키다 관심을 몰두시키다 어치부 얘가 성취하다인데 얘가 왕이 되는 거야 영어로 뭐야? 시작 칩 나 드디어 왕이 됐어 최고가 됐단 말이야 성취하다 요리짱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셰프 같은 배경이야? 옆으로 갑니다 advance 전진하다 진보하다 어려운 단어 아니고 affect 영향을 미치다 aim 얘가 뭐야? 겨냥하다 알겠지? 겨냥하다 어려운 단어 아니야 announce 뜻이 뭐가 돼? 방송에 아나운서가 있지? 발표하다 옆으로 갑니다 argue 논의 논쟁하다 됐고 assume 뜻이 뭐가 돼? 시작 가정하다 그거 어려운 단어 아니지? assume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tempt 여러분 tempt가 유혹하다 얘는 유혹을 시도하다 유혹을 시도하다 유혹을 시도하다 피디님 혹시 하리스의 데뷔곡 아십니까? temptation이라고? you wanna dance me 오랜 노래가 있었던 뜻이 뭡니까? 시작 유혹하다 유혹을 뭐한다 시작 시도하다 그 다음 이 단어 외울 때 같이 외우는 게 좋은 단어가 있어 content라는 용어잖아요 얘는 유혹을 얘는 여러 번 한 거야 얘가 CO가 함께 여러 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유혹을 시도했는데 유혹을 너무 여러 번 했어 그럼 창녀와 창부를 얘기하는 거지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어우 쟤는 저런 애야 뜻이 뭐야? 경멸하다 경멸 경멸하다 같이 외워 유혹을 시도하다 너무 유혹을 많이 시도해 그럼 content해야 돼 어우 뜻이 뭐야 시작 경멸하다 됐니? 좋았던 이게 파트 1이야 알겠지? 다음 주에 2가 들어간다 다시 한 번 자기가 등급이 만약에 낮은 친구 잘 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가는 거는 유창성이 맞아 그런데 3등급이 안 됐다면 정확성이 완전히 안 되는 거야 글의 흐름을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유창성이라는 건 약간 중간 단계란 말이야 근데 다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유창성이 아니야 그 다음은 정확성이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과 끝에 어이가 있다고 좋았던 1등급으로 넘어가고 1등급으로 감정을 공성